오늘 본문은 창세기 10장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 여기 70명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을 보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70명의 족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족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가문을 이루어야 되는가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본문 1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10장 전체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 1절입니다 이제 노아가 그의 아들들 샘, 함, 야벳이 또 자녀를 낳아서 각각의 가정, 가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아가 주어였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 샘, 함, 야벳이 주어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노아의 아들들 아들로만 불렸는데 이제는 자녀를 낳으면서 누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속적 신앙이나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립하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한다 자립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 노아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따라오라고 나를 닮으라고 나와 함께 하라고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의 아들들이 각자가 이제는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독립적으로 이제는 자립하는 신앙인으로 서야 할 때가 되었다 아니 그렇게 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친구들 나를 도와준 많은 분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먼저 믿으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 나를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양육 지도자 그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독립적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립하는 신앙인으로 독립적인 신앙으로 이제는 서야 할 때가 되었다 아니 그렇게 서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생을 보면 그래요 태어나면 우리는 누구의 아들로 불리게 됩니다 누구의 손자로 불리게 됩니다 누구의 딸로 누구의 손녀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장하면요 자기 이름으로 불리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정말 성숙된 사람이 된다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제는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그분의 부모로 우리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들딸이 성장했는데 장성했는데 나이는 들어갔는데 여전히 누구의 아들로만 불린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전히 미숙한 신앙인으로만 의존하는 신앙인으로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의존적인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자존하면서 특별히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자립하는 신앙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캥가루족처럼 그냥 엄마 뱃속에서 엄마 품에서 엄마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슴 아픈 인생이거든요 이제는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장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곱아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돌아오게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야곱아 이제는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는 다음에 이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으로 자립하는 신앙인이 돼요 이제는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하고 결단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립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를 받고 기도해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서셔야 돼요 말씀을 직접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객관적 신앙에만 머물지 마시고 주관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가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족보는 함의 족본데 6절부터 20절까지 함의 자손들 30명이 나와요 그 30명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8절과 9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8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무롯이라는 함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니무롯이라는 함의 30명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아주 길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반역자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니무롯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자세로 니무롯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피하여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용감한 사냥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용기 있는 사냥꾼이 아니라 이것은 전쟁을 즐기는 사냥꾼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난폭한 포악한 사냥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던 니무롯을 오늘 함의 후예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여기 니무롯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할 신앙적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내 인생, 내 나라, 내 영광 결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뭐예요? 코람페오라고 하죠 두려운 인생, 경건한 인생,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니무롯과 같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용맹을 의지하고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인생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게 어떤 영광이 생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을 잃어버려요 교만하게 되면 내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오늘 10절 이하를 보시면 여기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있었나 나라를 세워요 통치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바벨에서 아수르까지 방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니누에를 건축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영웅이에요 영웅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인생 니무롯의 인생 니무롯의 문화 니무롯의 나라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니무롯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는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함을 받고 구원함 받은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이 있는데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성공하고 있어요 저들은 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저렇게 잘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도 있고 긴장도 있고 대결도 있어요 그 속에 우리가 서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주목해보라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그런 가정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대결하는 그 인생과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나중에 바벨론 국가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 마르두기라든가 무로닥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넣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에윌 무로닥 11개 하에 나오죠 이 무로닥 마르닥이라는 이 표현은요 니무롯에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 힘이에요 힘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마치 태양신인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자기가 신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가 모든 것을 쥐고 싶다는 것 그것이 고대 바벨론 왕들만의 욕망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그런 욕망이 스며들 때가 많아요 꿈틀거릴 때가 많아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욕망이 꿈틀꿈틀거릴 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무롯의 결과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니무롯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니무롯 문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니무롯이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바벨에서 그의 영역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바벨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했던 그 나라 그 문화 그 영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는 것을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혹이라도 내가 함의 자손 그 니무롯처럼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고 영웅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꺾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니무롯과 같은 욕망과 꿈이 꿈틀거릴 때 하나님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세상에서 영웅이 되고 싶죠 유명해지고 싶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죠 너는 큰 사람이 되어야 돼 지도자가 되어야 돼 영웅이 되어야 돼 이름을 날려야 돼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기도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너 자식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그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결국 니무롯의 나라와 문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의 방향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끊고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이하는 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여기에 주목할 것은 샘이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에벨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샘이 오늘 샘의 족보를 보면 26명이나 되는 자손이 나옵니다 그 많은 자손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에벨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에벨은 샘의 아들이 아닙니다 샘의 증손자예요 4대 손이에요 샘이 아르박사슬 낳고 그 다음 셀라를 낳고 셀라의 아들이 에벨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샘이 에벨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분명히 에벨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샘의 후손들을 보면요 유명한 사람 없습니다 유능한 사람 없어요 이름 없는 무명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건너온 자입니다 그래서 유브레다강 건너서 정착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다 거기서 나온 말이 히브리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이 에벨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샘의 족보는 그냥 인간적인 족보가 아니라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다 구원의 역사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에벨을 심어 놓으셨고 그 에벨이 누구와 연결되는지 아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연결됩니다 다윗과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족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족보 안에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샘의 족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 안에 영적으로 우리도 그 안에 믿음의 가족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공로로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녀,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완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허물투성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요 허물이 많아요, 연약함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세 명의 여인이 있죠 다말, 라합, 파세바 다말이 누구입니까? 의도적으로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부도독한 여성입니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 도성의 천안 출신, 기생입니다 천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런 여성이었어요 바세바가 누구입니까? 다윗과 부도독한 관계로 통정을 나누었던 여성이에요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인 기준으로 이것이 가당합니까? 가당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가능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던졌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의 빛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낙심이 돼요 초라해요 그런데 은혜의 빛 안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셨는데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 아래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알버트 윈십이라는 분이 1900년에 짧은 논문 하나를 썼습니다 그 논문은 주크 가문과 에드워즈 가문에 대한 연구 여러분 들어보셨죠?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 두 사람과 그의 4대 후손들을 나름대로 비교 연구한 그런 짧은 논문입니다 맥스 주크, 주크는 난폭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에도 교회 다녔어요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정숙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여성과 만나 결혼합니다 그리고 4대에 걸쳐서 한 560여 명의 자손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대부분 다 범법자요, 지루한 자요, 정신질환자요, 알코올 중독자요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 사라라는 아주 믿음 좋은 여성과 만나 결혼했어요 4대에 걸쳐서 1,400여 명의 자손을 두었어요 그런데 자손이 대부분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미국과 세계 역사의 귀한 인물들이 되었어요 오늘 이 논문을 썼던 윈십은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밝힌 것입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이 두 사람이 어렸을 때는 같이 교회 다녔는데 동시대의 사람인데 이렇게 왜 극과 극이 되었을까 그가 연구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가정에는 철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대략 다섯 가지입니다 그 에드워드 가문 가운데 끊임없이 강조했던 다섯 가지 믿음의 원칙 첫 번째 원칙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반대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거기에 손을 끊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하여 비난하지 말아라 결코 비난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거울 삼아서 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도구로 삼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세 번째 누가 있든지 없든지 너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생명의 말이 되게 하라 덕 있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라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 말을 하면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그 생명의 말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네 번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여라 좋은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고 그 다음에 움직여라 마지막 다섯 번째가요 마지막을 준비하라 마지막을 생각하라 우리가 다 언젠가 죽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가족들과 후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준비하며 살아라 그리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이 다섯 가지 믿음의 원칙을 자녀들에게 철저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믿음의 원칙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에드워드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족보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목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주목받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오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나부터 하시면 돼요 아 우리 부모님 때부터 힘들어 안됐어 이제는 끝났어 아니에요 지금부터 나부터 하시면 돼요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우리의 후손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